내년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에서 삽교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 예산에 활용해서라도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예산군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 삽교역사 신설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국가가 예산에 분담할 수 없다면 충남도가 일부 분담에서라도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에 앞서 황선봉 예산군수는 서해선 삽교역사가 신설되면 내포 신도시에서의 홍성과 예산 사이에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역사 설치를 충남도에 요청했습니다.